뭐 먹을까? 나니 타벼올까? 사주는 거야? 오고떼 그리는거? 응. 오늘은 내가 살게. 응. 오늘은 내가 오고르. 그럼 비싼 거 먹자. 자, 닭가이머너오 타베요. 뭐 먹을까요? 나니 타벼 마쇼올까? 사주는 거예요? 오고떼 그리는거에요? 오고떼 그리는거에요? 네. 오늘은 내가 오고르맛. 그럼 비싼 거 먹어요. 자, 닭가이머너오 타베마쇼. 안녕. 좀 덥네. 오하이오. 좀 덥이네. 에어컨을 켤까? 에어컨을 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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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을 열면 돼. 에어컨을 켤지마. 에어컨을 켤지마. 에어컨을 켤지마. 에어컨을 켤지마. 에어컨을 켤지마. 에어컨을 켤지마. 창문을 열면 돼요. 에어컨을 켤지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